최근 한국에서 정인이 사건이라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에게 입행단 후에 불과 몇 개월 만에 숨을 거뒀고, 사망 원인이 학대로 인한 장기 파손, 복부 파손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저도 어제 진정서를 작성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서울 양천구에서 한 부부가 7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정인이 양모인 장씨는 아이를 입양한 후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계속해왔으며, 이러한 학대로 인해 정인이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양 후 고작 271일 만입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에 의하면 피해 아동인 정인이는 사망 당시 온몸이 멍투성이었으며, 소장과 대장, 그리고 최장 등 쉽게 손상될 수 없는 장기들의 파손으로 인해 복부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 드러난 손상의 흔적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동학대라 판단해 현장에 있던 양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양모는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아이를 자동차나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을 하는 일도 빈번했으며, 아이에게 뜨거운 인스턴트나 매운 고추장을 먹이는 등의 끔찍한 학대도 계속해왔습니다. 게다가 해당 장면들을 재밌어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인이에게 사망에 이르기 전 살 수 있었던 세 차례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인이가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신고로 인해 5월과 6월, 그리고 9월에 걸쳐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출동하거나 조사를 시작했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인이는 매번 자신을 학대하는 양부모의 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경찰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무관심이 정인이를 한 번 더 죽음으로 내몬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은 양모를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학대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6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미안해 챌린지와 수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으로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과는 반대로 미국에서는 훈육을 위한 강압적인 행동조차 저지될 뿐 아니라 아동학대와 방치 모두 처벌의 대상입니다. 상해 치사의 경우 2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모의 양육권 또한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1급 살인으로 간주해 30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아이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최대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도 받게 되는 등 강력한 처벌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의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은 고장 집행유예에 그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렀더라도 불과 몇 년 안 되는 가벼운 형량 정도입니다. 정인이를 직접적으로 사망하게 한 양부모 그리고 방관자였던 경찰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매번 되풀이 되는 한국의 아동학대 사건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BC 뉴스 최슬기였습니다.